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학년까지로 확대되면서 강원도 교육청은 2, 3학년에 대해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는 연간 43만 2천원에서 95만 2천8백원, 학교 운영 지원비는 연간 24만 2천원, 교과서 구입비는 8만 9천원으로 시, 지역 일반계 고등학생은 한해 128만 3천8백원의 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했으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시행합니다.